안녕하세요 차혜영의 지휘자입니다 합창음악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고 그 가운데 스피리추얼음악이나 가스펠음악들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도 있고 우리 성과 합창음악에 이런 음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프리칸음악이라든가 스피리추얼음악, 가스펠음악들이 얼핏 서로간에 영향을 준 것도 있고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각각에는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고 서로 다른 연주기법이 존재합니다 이런 각각의 장르에 맞는 연주기법을 잘 알고 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맛있는 그런 합창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빌라 때 겨울 세미나 때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각각의 차이점과 연주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는데요 1월 13, 14일 양일간 삼성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유빌라테 겨울 찬양풍회 때 많이 오셔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.